네,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19학년도 9월 모평 나영 6번이 되겠습니다. 자,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자, 이번 문제는 함수 Ynfx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나와있을 때 뭘 구해라? Limit x가 1에 대한 좌극한 더하기, Limit x가 2에 대한 우극한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죠. 우리는 뭐예요? 이 그래프를 보고 결국은 극한값을 구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. 해볼까요? 자, 1에 대한 좌극한은 뭐다? 1보다 왼쪽에서 그래프를 따라서 1에 대해서 도착한 해당하는 Y값을 우리 1에 대한 좌극한이라고 한다. 따라서 얼마입니까? 1보다 왼쪽에 쭉 왔더니 그에 대한 Y값은 얼마다? 1이구나. 그래서 얘가 1이 되겠고요. 이에 대한 우극한도 뭐라고요? 2보다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쭉 따라가서 2에 도착했을 때 생성되는 Y값이다.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? 얘도 아, 1이 되겠구나. 됐죠? 자, 그래서 결국에는 1 더하기 1이니까 우리 얼마다? 2다.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보고 극한값을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